그림은 어떤 식물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프 익숙하셔야 돼요. 시간이 T1, T2 이렇게 흘러갈수록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건 이제 생장곡선 중에서 S자형 생장곡선, 이론이 아닌 실제의 생장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고요. 이입과 이출은 없고요. 즉 들어오고 나가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서식지의 면적은 일정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면 기억, 환경저항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냐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 환경저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환경저항을 안 받는 시기는 없어요. 환경저항은 결국에는 이제 질병이나 먹이 부족에 의한 경쟁이나 서식지 부족에 의한 경쟁 이렇게 살면서 힘든 게 환경저항이잖아요. 이론적 생장곡선이 이렇게 J자 형태로 나타나죠.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게 환경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저항이라는 아이가 결국 모에 비례한다. 개체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결국엔 일정한 면적 내에서 이 개체군의 개체수가 늘어날수록 모할 수밖에 없어요.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서식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환경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환경저항값이 훨씬 더 커요.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는 틀린 선지가 된 거고요. 니은 구간 1에서 그랬습니다. 구간 1이 이렇게 있고요. 개체군의 밀도 그랬는데 우리 생명과학에서 개체군의 밀도 뭐였어요? 면적분의 개체수였죠. 그죠? 면적분의 개체수. 문제에서 면적은 어차피 일정하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줬기 때문에 1번 구간에서는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체군의 밀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D급선지 환경수용력은 뭡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생장곡선은 이렇게 S자 형태를 띌 거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 면적 내에서 맥시멈, 최대 살 수 있는 개체수의 양이 딱 정해지잖아요. 일정해지니까, 그쵸? 이걸 환경수용력이라고 불러요. 지금 환경수용력은 100에서 200 사이가 되기 때문에 100보다는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듣고 싶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더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개건을 함께하시죠.